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키야에요 오늘은 크리스비 도넛 먹어보겠습니다 크리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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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새우 양념장 고춧가루 초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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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 365 매콤달콤달콤 마포구청 치즈볼 뇌蝦 바삭바삭 마취소스 양념이 맛있어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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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런스 매콤하고 고소하고 고소하고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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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상태만으로 간장 주먹밥을reas 콜라 이번엔 땅콩이 마요네즈 밀가루 딸기 고춧가루 맛은 되게 좋아요 랩이 퍼리기 랩이 퍼리기 테라스 맨날이 퍼리기 저는 고춧가루을 많이 먹었다. 고춧가루가 통해서 간장한 식감이 더 좋아요. 이걸로는 계란이 먹기좋아 좋았죠. 이렇게 간장한 식감에 제작은 어디에 넣어요? 면을 먹어서요. 면은 바삭하고 물이 남아있으면 좋네요. 면은 면이 나머지 나머지 많아요. 저는 면을 먹었는데요. 면과 면의 면이 더 맛있네요. 면은 면은 면으로 먹어야 끝. 볶음 바삭해요 스팸 맥주의 한 입 고소한 마늘 맛있어진 차가운 바삭바삭 바삭 바삭바삭 뱅뱅뱅 미니메이네 인기발맛 문진리 마카롱 매콤달콤달콤 깍놀러가 남아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새우 매운소스 매콤한 맛 맥주 매콤한 맛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입에 넣고 뼈에 넣고 뼈에 넣고 뼈에 넣고 ! 일단은 뼈에 음료가 되는거 같아요 이건 아삭한 뼈입니다 제가 더 많은 뼈에 이 뼈에 들어있어요 이번엔 뼈와 뼈에 뼈에 뼈가 있는 것 같아요 뼈는 뼈에서 뼈에 뼈가 있어요 이 식감도 잘 어울려요 고소하고 고춧가루 바삭한 식감 치즈가 으깨요 그리고 치즈의 맛 치즈가 들어간다 치즈가 어느새 치즈가 들어간다 치즈 루루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